자, 저희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홍마마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러셀이라는 종목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4,200원, 비중 5%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매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러셀의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갑자기 한 1시 구간이었나요?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5,6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래도 10% 상승 유지하면서 4,79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러셀의 러셀 로보틱스가 한국 제11호 기업 인수 목적을 흡수합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조금 윗고리를 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또 상승하는 흐름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이미 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러셀은 정착장비 관련 중고 관련 장비 해선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실적도 잘 안 나오고 그냥 테마로 움직여요. 거의. 그래서 이런 주식에 보시면 2020년 7천 원 갔다가 2000년대로 빠졌죠. 그렇죠? 빠졌다가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직 위에서 물린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 목표가는 여기 막대그래프, 몸통 있는 여기가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5천 원부터 시작해서 5,800원 사이에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마가 불어서 올라오면 5,500원부터 보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충분히 5,600원, 5,600원 왔네요. 그럼 5,500원부터 보고 내가 아침부터 보고 있다가 아니 안 봤으면 5,500원부터 매도를 걸어놓으면 돼요. 내가 바쁘잖아요. 바빠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낮에 장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주식이 저항이 어디인지를 고민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서버에 저장해서 매도를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매도를 1차적인 목표는 5,300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5,300원에 내가 갖고 있는 천주가 있으면 한 300주 매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5,800원 중 5,700원, 800원 되는 거죠. 그럼 5,800원에 30%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잠깐 테마 불어서 칠 때 체결이 됩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것도 팁이 좋은데 안 그러면 전 고점 근처에 오면 테마로 불어서 오면 늘 한 번씩 윗거리를 달게 됩니다. 이것도 얘기도 많이 달았잖아요. 오늘도 달았죠. 그래서 오늘 거래가 됐으니까 반전을 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워낙 윗거리를 많이 달아서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계속 5,500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면 일단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같은 장비, 정착 장비를 사고 여러 가지 사더라도 가격이 싸다고 단순 가격이 싸다고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면 그 전부터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주식, 장비 안에서 그런 꾸준히 좋은 주식, 물려도 나중에 물 타도 되는 주식 그런 걸 위주로 사야만 주식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거에 있으면 이런 거 위주로 사면 돈이 많이 되는데 보실 줄 이런 거 사게 되면 잠깐은 먹을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거의 목표가 정고점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윗거리를 달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전체 업종이 다 그랬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5,200원부터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손절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4,500원이 손절선입니다. 좀 길게 보더라도 짧게 보면 손절선은 기본적으로 이 거래실력은 깨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4,350원이네요. 그래서 4,350원에 손절선 드릴 테니까 목표가 5,2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5,000원에서 5,800원 사이가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5,200원, 5,300원부터는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챙겨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4,500원, 4,3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